방송은 윤석열은 누가 대통령으로 만들었나 그 주제 외에 여러 주제를 오늘 함께 여러분과 다뤘습니다. 그런데 오늘 가장 핫하고 가장 중요한 여러분들 내용은 딴 게 아니고 이 문제지 않습니까. 윤석열 대통령은 왜 침묵하는가. 아무리 봐도 납득이 안 된다 이야기죠. 대통령의 지지도 여러분들이 그렇게 지지부진한 상황을 면치 못하는 것은 대통령이 선거 부정 문제에 철저하게 침묵하기 때문에 일어난 현상이다 그렇게 봅니다. 대통령께서 보수청이 열렬히 갈망하는 선거 부정 문제를 여러분 제대로 다루시게 되면 지지율은 폭발적인 수준으로 올라갈 겁니다. 그걸 대통령도 다 알고 있을 겁니다. 왜 그런가 하니까 오늘 여러분의 소개해드린 바와 같이 동아일보 사슬의 그 하단에 180명 그러니까 어제 180명이니까 오늘은 200명이 넘겠죠. 그 수많은 민초들이 그 동아일보의 논설비원들을 질타하고 기자들을 질타하는 내용들이 실려 있지 않습니까. 동아일보의 사슬뿐만 아니고 중앙일보의 여러분들 김방연 기자의 사슬이나 아니면 여러분들 11월 4일 날 실렸던 조선일보의 구멍 뚫린 선거관리 시스템을 다뤘던 캐나다의 맥메스트 교수의 여러분들 송재훈 교수의 갈름 하단을 보게 되면 그게 민심이지 않습니까. 그리고 조선일보 같은 경우는 기사를 많이 보기 때문에 그 하단에 여러분들 댓글을 남기신 분의 좋아요 하고 여러분들 아니요 를 보시게 되면 수백 수천 명의 여러분들 되었습니까. 송재훈 칼름 그 자체가 어마어마하게 많은 사람들이 그걸 본 겁니다. 그 사람들이 다 뭐라고 합니까 생각보다 너무 많은 사람들이 부정성을 알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대통령이 침묵하는 겁니다. 부정성을 알고 있는데 대통령도 침묵하는 것도 알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대통령이 왜 침묵해야 하는지 굉장히 궁금해하는 겁니다. 그런데 시간이 가면 갈수록 대통령을 의심하는 사람 숫자가 점점 늘어나는 겁니다. 그것은 사람들이 갖고 있는 자연스러운 그런 판단입니다. 왜냐하면 대통령께서 선거 부정을 잘 알고 계실 것이다. 그리고 대통령께서 본인 지지도 하락의 큰 몫을 차지하는 것이 바로 본인이 부정성거에 침묵하는 것이라는 것을 대통령께서 잘 알고 계시고 대통령실 사람들도 잘 알고 있을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국정 지도나 대통령 지도의 목을 매는 대통령께서 계속 여러분들 침묵하고 계신다. 당연히 여러분 사람들이 의심하죠. 뭔가가 있는 모양이다. 그건 여러분 아주 자연스러운 논리적 귀결입니다. 사람이 어떤 행동을 할 때 본인이 이익이 어마어마하게 이름들을 가져다 줄 수 있는 그런 행위를 안 할 때는 그보다 더 특별한 사연이나 이유가 있는 겁니다. 책을 잡혔거나 크게 은혜를 입었거나 이런 거겠죠. 그러지 않고서는 대통령이 침묵할 수가 없는 겁니다. 그 침묵도 무자비할 정도로 침묵입니다. 어마어마할 정도로 뭡니까? 입을 다무는 겁니다. 그러면 뭔가가 있는 겁니다. 오늘 여러분들 레베카님이 오늘 청기 뉴스를 하셨으니까 박사님 괜찮으시겠습니까? 괜찮은지 내일 방송하면 괜찮은 거지 않습니까? 이 보시기 바랍니다. 이거는 여러분이 보시면 상식적으로 바로 이 부분입니다. 이게 새벽에 바로 제야 전문가가 정리해서 보내준 2020년도 2022년도 3구 대통령 선거에 윤석열 후보의 사전 투표 득표 수를 전국 광역시도에서 어떻게 훔쳤는지 조작값입니다. 부산에서 15%라는 이야기는 부산 광역시에서 윤석열 후보와 얻은 사전 투표 득표 수 100장당 15장을 훔쳐 가지고 이재명 함께 더해 준 겁니다. 그러니까 부산 광역시에서만 선관이라는 집단이 여러분들 30% 정도 격차를 만들어 준 겁니다. 15%를 훔치고 15%를 더해 줬으니까. 윤석열 후보의 사전 투표 득표 수 기준으로 30% 정도 격차를 선관위가 만들어 준 겁니다. 서울 20% 부산 15% 인천 15% 광주 40% 대전 20% 울산 경기 강원 춘천 춘천 남도 북도 전라 25% 전라북도 남도 40% 경상남도 15% 제주도 15% 세종 25% 그런데 대구 강역시는 5% 경상북도는 5%입니다. 이건 정상적이라고 볼 수가 힘든 겁니다. 최소 15%는 들어갔어야 될 숫자를 누군가 10%를 낮춘 겁니다. 10%를 빼준 겁니다. 가장 쉽게 알 수 있는 게 뭡니까 앞에서도 말씀드리다시피 메인 서버를 두고 집계용 서버가 있을 것이고 조작용 서버가 있었을 것이고 방송 송출용 서버가 있었을 겁니다. 전국의 개표 상황표의 집계에 따라서 여러분들 중앙선관위로 여러분들 다 송출되는 그 소위 개표 집계용 서버를 통과한 자료가 조작용 서버에서 만들어졌겠죠. 조작을 했겠죠. 더하기 빼기를. 그리고 그것은 선거가 끝났을 때 빼기를 했겠죠. 거기서 여러분들 15%에서 5%를 낮췄을 가능성이 매우 높은 겁니다. 15%를 올렸으면 무난하게 이재명 후보가 2926표 차이로 승리를 했겠죠. 오늘 여러분 방송의 여러 주제 가운데서도 가장 하이라이트는 전국에서 사용된 조작가 240만 표를 윤석열 후보가 얻었던 사전투표 득표수 그러니까 윤석열 후보가 얻었던 1639만 표에는 120만 표가 더해져야 진짜고 이재명이 얻었던 1614만 표는 120만 표를 빼야 진짜가 나오는 겁니다. 이게 여러분들 대구 경북시에서 조작값 15%를 적용했을 때는 승부가 역전이 됐으면 그 사람들이 여러분들 기획했던 것처럼 아슬아슬하게 여러분들 이재명 후보가 극적으로 승리를 했겠죠. 세월이 흐르면 밝혀지겠지만 그 세월이 흐르기 전에 국민들이 그냥 참정권을 박달당하는 그런 상황이 발생하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자 여러분 오늘 방송 마무리하고 또 내일 여러분 새로운 주제 가지고 여러분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방송 마무리하기 전에 광고 하나 드리고 여러분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이 선거부정을 규명하기 위해서 참 고군분토하는 공병호tv를 후원한다고 생각하시고 또 선거부정이 더 널리 확산돼서 부정선거 세력들이 척결될 수 있도록 그렇게 힘을 다한다는 의미에서 부정선거를 해부한 도덕놈들 시리즈가 많이 확산될 수 있도록 여러분께 도움을 주셨으면 굉장히 고맙겠습니다. 자 그리고 여러분들 공병호tv가 한 달 전부터 소개하기 시작한 양서 김동주 교수가 집필한 기독교로 부른 세계 역사 깊은 관심을 가져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여러분 내일 또 새 주제를 가지고 여러분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항상 이렇게 시간을 함께해 주셔서 대단히 고맙습니다. 방송하는 사람들도 여러분이 계셔야 또 신이 나가지 방송을 할 수 있는 거고 혼자서 떠들 수는 없는 거지 않습니까. 거듭 감사하겠습니다.